중등 필수 영어 단어 1800개를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귀로는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원어민의 발음대로 따라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끝까지 마스터하셔서 화이팅 하십시오. 동사 말하다 뭐뭐라고 쓰여있다. It's just as you say. 당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Say 동사 말하다 뭐뭐라고 쓰여있다. It's just as you say. 당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But 접속사 그러나 부사 다만 지민 is but a child. 지민이는 다만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But 접속사 그러나 부사 다만 지민 is but a child. 지민이는 다만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이ró geworden 텅 Route 명사 사자 hij rifle 아이 kayak 불male fin 왕시 그는 사자처럼 용감합니다. 버전 봉시 명사 사자 그 pept baby 명사 아기 형용사 어린 아기 같은 baby bear is happy 아기 곰은 행복해요 baby 명사 아기 형용사 어린 아기 같은 baby bear is happy 아기 곰은 행복해요 body 명사 몸 육체 반댓말 mind 마 soul 정신 body 명사 몸 육체 반댓말 mind 마 soul 정신 lesson 렛슨 명사 수업 가르침 교훈 교훈 아주 훌륭한 수업이었습니다. 렛슨 명사 수업 가르침 교훈 아주 훌륭한 수업이었습니다. 동사 뒤따르다 수행하다 수행하다 follow out 끝까지 해내다 수행하다 follow 동사 뒤따르다 수행하다 follow out 끝까지 해내다 수행하다 스피치 명사 말 연설 동사형 말하다 스피치 명사 말 연설 동사형 speak 말하다 useful 형용사 쓸모있는 유익한 반대말 useless 쓸모없는 useful 형용사 쓸모있는 유익한 반대말 useless 쓸모없는 동사 만나다 만나다 마중하다 명사 경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사 만나다 만나다 마중하다 명사 경기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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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명사 한 달 일개월 다음 달까지 명사 한 달 한 달 명사 일개월 다음 달까지 다음 달까지 조동사 뭐뭐일 것이다 뭐뭐해야만 한다 I was afraid I should be late 지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쏙 충돌 조동사 뭐뭐일 것이다 뭐뭐해야만 한다 I was afraid I should be late 지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runner 명사 달리는 사람 지민이는 첫 번째 준우승자입니다. 명사 달리는 사람 지민이는 첫 번째 준우승자입니다. 명사 물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명사 물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명사 새 This is a rather special bird. 이 새는 아주 특별한 새입니다. 명사 새 이 새는 아주 특별한 새입니다. even 어린아이까지도 그것을 압니다. 부사 뭐뭐조차도 뭐뭐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그것을 압니다. job 명사 지민이의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job job 명사 일 직업 지민이의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명사 difficult 명사 어려운 곤란한 명사 곤란한 명사 명사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명사 명사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명사 부사 갑자기 갑자기 슬픕니다. 부사 갑자기 I'm suddenly sad. 갑자기 슬픕니다. important 형용사 중요한 중대한 명사요 importance 중요성 important 형용사 중요한 중대한 명사요 importance 중요성 wonderful 형용사 훌륭한 have a wonderful day 좋은 하루 되십시오 wonderful 형용사 훌륭한 have a wonderful day 좋은 하루 되십시오 top 명사 꼭대기 정상 수석 반대말 bottom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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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동아리 book club 독서 동아리 club 명사 클럽 곰봉 동아리 book club book club 독서 독서 동아리 doll 명사 명사 인형 doll 차려입다 예뻐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 doll 명사 인형 doll 차려입다 예뻐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 노트북 명사 공책 공책을 펴십시오 노트북 명사 공책 공책을 펴십시오 dark 형용사 어두운 거무스름한 It's getting dark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dark 형용사 어두운 거무스름한 It's getting dark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Bicycle 명사 자전거 Can you ride a bicycle?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Bicycle 명사 Can you ride a bicycle?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Meeting 명사 모임 미팅 회중 Address the meeting 회중에게 연설을 합니다 Movie 명사 영화 영화 영화관 명사 영화 명사 인쇄 동사 인쇄하다 작은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명사 인쇄 동사 인쇄하다 작은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rain 명사 비 동사 비가 내리다 비가 옵니까? 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까? 네 비가 옵니다. 인도어 형용사 실내 반대말 outdoor 실내 인도어 형용사 실내 반대말 아웃도어 실내 동사 말하다 뭐뭐라고 쓰여 있다. 당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동사 말하다 뭐뭐라고 쓰여 있다. 당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접속사 그러나 부사 다만 지민이는 다만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지민이는 다만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과연 명사 사자 과연 사자 과연 과연 사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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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어린 아기 같은 아기 곰은 행복해요. 명사 아기 형용사 어린 아기 같은 아기 곰은 행복해요. 명사 몸 육체 반대말 마인드 마 정신 명사 몸 육체 반대말 마 정신 명사 수업 가르침 교훈 아주 훌륭한 수업이었습니다. 동사 뒤따르다 수행 수행하다 수행하다 가능 동사 수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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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해내다 수행하다 스피치 명사 말 연설 동사형 스피크 말하다 스피치 명사 말 연설 동사형 스피크 말하다 유스포 형용사 쓸모있는 유익한 반댓말 유스러스 쓸모없는 유스포 형용사 쓸모있는 유익한 반댓말 유스러스 쓸모없는 미트 동사 만나다 마중하다 경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사 만나다 마중하다 명사 경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month 명사 한 달 일개월 다음 달까지 month 명사 한 달 한 달 일개월 다음 달까지 조동사 뭐뭐일 것이다 뭐뭐해야만 한다 지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조동사 뭐뭐일 것이다 뭐뭐해야만 한다 I was afraid I should be late 지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runner 명사 달리는 사람 지민 지민이는 첫 번째 준우승자입니다 runner 명사 달리는 사람 지민이는 첫 번째 준우승자입니다 water 명사 물 without water nothing could live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water 명사 물 without water nothing could live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bird 명사 새 This is a rather special bird 이 새는 아주 특별한 새입니다 bird 명사 새 This is a rather special bird 이 새는 아주 특별한 새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그것을 압니다 even 부사 뭐뭐조차도 뭐뭐까지도 Even a child knows it 어린아이까지도 그것을 압니다 job 명사 일 직업 지민이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민이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일 직업 지민이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어려운 곤란한 명사요 difficulty 곤란 어려운 일 difficult 형용사 어려운 곤란한 곤란한 명사요 difficulty 곤란 어려운 일 명사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명사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사 갑자기 갑자기 슬픕니다 I'm suddenly sad 갑자기 슬픕니다 important 형용사 중요한 중대한 중대한 명사요 importance 중요성 important 형용사 중요한 중대한 명사요 중요성 중요성 wonderful 형용사 훌륭한 Have a wonderful day 좋은 하루 되십시오 wonderful 형용사 훌륭한 훌륭한 Have a wonderful day 좋은 하루 되십시오 top 명사 꼭대기 정상 수석 반대말 bottom 밑바닥 top 명사 꼭대기 정상 수석 반대말 bottom 밑바닥 클럽 명사 클럽 군봉 동아리 북클럽 독서동아리 명사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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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압 차려입다 예뻐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 doll 명사 인형 절압 차려입다 예뻐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 노트북 명사 노트북 공책 공책 공책을 펴십시오 노트북 명사 공책 공책 공책을 펴십시오 dark 형용사 어두운 거무스름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형용사 어두운 거무스름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Bicycle 명사 자전거 Can you ride a bicycle?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Bicycle 명사 자전거 Can you ride a bicycle? 자전거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Bicycle 명사 모임 Bicycle 簝 M Verkehr Hi7 Bicycle Bicycle address the meeting Bi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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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미팅 회중 address the meeting 회중에게 연설을 합니다. movie 명사 영화 movie house 영화관 movie 명사 영화 movie house 영화관 print 명사 인쇄 동사 인쇄하다 작은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print 명사 인쇄 동사 인쇄하다 작은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작은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작은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비 명사 비 동사 비가 내리다 Does it rain? 비가 옵니까? Yes, it does. 예, 비가 옵니다. rain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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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동사 비가 내리다 비가옵니다. 비가옵니까? 비가옵니다. 비가옵니다. 네, 비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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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비가옵니까? 유쇄 신뢰 반대말 반대말 outdoor 실외 indoor 형용사 실내 반대말 outdoor 실외 say 동사 말하다 뭐뭐라고 쓰여있다 It's just as you say 당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say 동사 말하다 뭐뭐라고 쓰여있다 It's just as you say 당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but 접속사 그러나 부사 다만 지민이는 다만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but but 접속사 그러나 부사 다만 지민이는 다만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지민이는 다만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whyan 명사 명사 사자 He's as brave as a lion 그는 사자처럼 용감합니다 lion 명사 사자 사자 He's as brave as a lion 그는 사자처럼 용감합니다 baby 명사 아기 형용사 어린아기 같은 baby bear is happy 아기 곰은 행복해요 아기 곰은 행복해요 명사 아기 형용사 어린아기 같은 baby bear is happy 아기 곰은 행복해요 body 명사 몸 육체 반대말 mind mind 마 soul 정신 body 명사 몸 육체 반대말 mind 마 마 soul 정신 레슨 명사 수업 가르침 교훈 아주 훌륭한 수업이었습니다 레슨 동사 뒤따르다 수행하다 follow follow 끝까지 해내다 수행하다 follow 동사 뒤따르다 수행하다 follow out 끝까지 해내다 수행하다 스피치 스피치 명사 말 연설 동사형 스피치 말하다 스피치 명사 말 연설 동사형 speak 말하다 useful 형용사 쓸모있는 유익한 반대말 useless 쓸모없는 useful 형용사 유익한 유익한 쓸모있는 유익한 반대말 useless 쓸모없는 미트 동사 만나다 마중하다 명사 경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트 미트 동사 만나다 마중하다 명사 경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트 명사 표협하는 유익하지 organizational 명사 한 달 일 개월 다음 달까지 조동사 뭐뭐일 것이다 뭐뭐해야만 한다 I was afraid I should be late 지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Should 조동사 뭐뭐일 것이다 뭐뭐해야만 한다 I was afraid I should be late 지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Runner 명사 달리는 사람 지민이는 첫 번째 준우승자입니다 Runner 명사 달리는 사람 지민이는 첫 번째 준우승자입니다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이 새는 아주 특별한 새입니다 이 새는 아주 특별한 새입니다 이 새는 아주 특별한 새입니다 Even 부사 뭐뭐조차도 뭐뭐까지도 Even a child knows it 어린아이까지도 그것을 압니다 Even 무슨 일 부사 뭐뭐조차도 뭐뭐까지도 Even a child knows it Even a child knows it 어린아이까지도 그것을 압니다 Job 명사 일 직업 지민이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직업 지민이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다. 곤란한 명사요 곤란 어려운 일 명사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명사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사 갑자기 갑자기 I'm suddenly sad 갑자기 슬픕니다. important 형용사 중요한 중대한 명사요 importance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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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wonderful 형용사 훌륭한 좋은 하루 되십시오 훌륭한 훌륭한 좋은 하루 되십시오 명사 꼭대기 정상 수석 반대말 bottom 밑바닥 클럽 클럽 명사 클럽 클럽 곤봉 동아리 독서 동아리 독서 동아리 클럽 명사 클럽 곤봉 동아리 북클럽 독서 동아리 도 명사 인형 도 차려입다 예뻐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 도 명사 인형 도 차려입다 예뻐보이기 위해 예뻐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 노트북 명사 공책 Open your notebook 공책을 펴십시오 노트북 명사 공책 공책을 펴십시오 공책을 펴십시오 공책을 펴십시오 dark 형용사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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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미 어두운 어두운 형용사 어두운 거무스름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bicycle 명사 자전거 Can you ride a bicycle?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bicycle bicycle 명사 자전거 Can you ride a bicycle? bicycle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차전거 탈 줄 아십니까? meeting 명사 모임 미팅 회중 Address the meeting. 회중에게 연설을 합니다. 미팅 명사 모임 미팅 회중 Address the meeting. 회중에게 연설을 합니다. Movie 명사 영화 영화 영화관 명사 영화 영화관 명사 인쇄 동사 인쇄하다 I can't read small print. 작은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print 명사 인쇄 동사 인쇄하다 작은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rain 명사 비 동사 비가 내리다 Does it rain? 비가 옵니까? Yes, it does. 예, 비가 옵니다. rain 명사 비 동사 비가 내리다 Does it rain? 비가 옵니까? 비가 옵니까? Yes, it does. 예, 비가 옵니다. 인도어 형용사 실내 실내 반대말 아웃도어 실내 인도어 형용사 실내 실내 반대말 아웃도어 실내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웃 네, 이외